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 지금 용문면 중원위에 나와있구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.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고 실거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아방궁스러운 흔치 않은 입지를 가진 매물입니다. 2차선 도로에서 뭐 약 한 50미터만 올라오시면 되고 진입로 대박이구요. 단독입니다. 단독 진입로 되어있고 집은 단층 주택이고 현재 소유자분도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매물이구요. 옆에 집이 붙어있지 않아서 좀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. 굉장히 프라이빗하다.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주변에 펜션들도 좀 많고 요즘에 이제 단독 펜션 이런 매물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달부터 성수기가 시작인데 방이 없습니다. 방이. 저도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6,7,8월이 완전 성수기에요. 겨울에 반짝 잠깐 한두달 저기 하고 운영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대박입니다. 대박.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세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운영하셔도 내가 쓰고 싶을 땐 쓰고 또 수익도 내고 일석이조죠.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바로 외관하고 내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정면에 보이시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 이 도로가 진입로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래 바로 내려가시면 바로 2차선도로 있고요. 인근의 버스정류장 마을회관도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석축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있죠. 이 도로도 다 내 땅입니다. 내 땅. 내 땅이에요.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땅이 상당히 넓어요. 근데 이제 도로 좀 빠지고 하다보니까 그런거지 바닥이 넓게 안보이는거지 상당히 넓습니다. 그렇죠. 아래 이제 지하수 관정도 있고 이렇게 석축되어 있어가지고 연사농도 이렇게 다 예쁘게 정원처럼 꾸며져있고요. 소나무도 뭐 이렇게 되어있고. 야 빨간 단풍나무 예쁘죠. 올라오시면은 여기 요렇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어 하나 둘 세대. 네대 정도는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렇게 많이 차가 네대까지 오실 것 같진 않아요. 뭐 한두대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 주차하기 편하게 다 파쇄석으로 포장이 되어있고 주차장 밑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습니다. 요쪽에도 경계 따라서 다 석축되어 있고요. 그냥 자연 친화적이고 어 잘 되어있죠. 요쪽에 바베큐장 되어있죠. 그리고 여기 야외수도과 요게 이제 별도 창고 같아요. 네. 한번 뭐 들어가보면 어 자 여기도 뭐 방입니다. 그죠? 방. 게임실이네. 게임실.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게끔 오락기도 있고요. 어 뭐 하판으로 다 마감이 되어있어서 여기서 주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. 여름철에 그죠?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술 드시고 여기서 딱 주무시고 아이들도 여기서 새벽까지 놀고 게임 다트도 있고 뭐 이렇게 언덕집 해가지고 네. 굉장히 잘 돼있네요. 그죠? 네. 이렇게 요런 어 별채. 예. 놀이방까지 다 돼있습니다. 어 이제 창고 하나 요렇게 있고요. 여기도 파이어피트 요거 드러내면 파이어피트 불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자 주택은 요렇게 벽돌로 마감되는 주택이네요. 어 수치 대비 대지 면적 대비 이제 좀 마당이 넓지는 않습니다. 도로로 진입로로 상당히 좀 빠지기 때문에 단독 진입로라서 그렇게 보시면 기름보일러 보일러시에 별도로 있고 주택 뒤쪽으로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외관은 뭐 막 좋다. 신식이다. 신축이다. 그런건 아닙니다. 연식은 좀 됐죠? 연식이 한 이제 8년. 8년차 돼가고 있어요. 뭐 이렇게 돼있고 어 그냥 실거주 하시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도 다 아 시설되어 있습니다. 어 외관 보시면 뭐 단층 주택의 벽돌마감 어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외부는 뭐 요게 전부입니다. 그리고 포도나무가 뭐 이게 좀 있구요. 수도가 있는 쪽에 텃밭은 와서 조성 하시면 되고 입지가 그냥 아방공 입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현관문 앞에 뭐 데크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방부목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시면 전실 우측에 신발장 정면에 실라이딩도어 충분 상당히 사이즈가 넓구요. 자 들어가시면 우측부터 보겠습니다. 우측에 방이 넓은 방이 이렇게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. 침대 2개 붙여 놓은 것 같아요. 4명이서 충분히 잘 수 있게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구요. 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좀 되어 있네요. 아무래도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쁘게 소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욕실도 뭐 깔끔하죠. 예 이렇게 전체 한번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. 예쁘게 이렇게 욕실 다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 이렇게 거실이죠. 아 상당히 넓습니다. 예 친구 거실 친구 상당히 넓고 이쪽에도 주방도 식탁해서 그냥 예쁘게 연출 잘 해 놓으셨구요. 어 보시면 여기 천장에 이렇게 소화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. 정식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. 뭐 에어컨도 다 있고 청소기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주무실 때는 보통 뭐 방 손님분들은 방에서 주무실 거고 또 아까 그 별채 놀이공간에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서 크게 손볼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. 하자도 전혀 눈에 제 눈에 보이지 않구요. 전체적으로 이제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세컨 하우스 매물로 좀 소개시켜 드렸구요.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런 입지 찾기가 진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2차선도로 바로 50m 단독 진입로 또 이렇게 뭐 누군가한테 뭐 피해 주지 않는 굉장히 아방궁 스타일의 단독 입지 요런 매물에 괜찮죠. 물론 요 금액대에 주택의 컨디션이 더 좋은 집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. 있어 있는데 요런 입지를 가진 건 아마 없을 겁니다. 저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예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기서 뭐 아주 그냥 파티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내가 뭐 사용 안하시면 에어비앤비에서 수익도 거둬 드리시고 너무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입지를 가진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뭐 조금만 손 보면 훨씬 더 예쁜 그런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차량 때 찾아뵙기로 하구요.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너무 많이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저희도 좀 힘듭니다. 예 많이 힘든데 그래도 뭐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좋은 날 있지 않겠습니까?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차량 때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